시작! 자, 표준어 말고? 표준어 말고 언니야 뭐하러? 파트리! 정답! 자, 밤에 묵는? 야식! 그렇지! 자, 작은 언니 말고? 큰 언니! 그렇지! 하핀! 아니, 무슨 춤? 각기? 그렇지! 세자, 세자! 세자? 어! 거기다 춤만 붙이면 돼! 각기춤! 그렇지! 햇비바라보는 꽃! 햇바라기! 그렇지! 바다에 가면 이게 모가쳐! 파도! 그렇지! 와우! 자! 현미 선배님! 밤! 자! 밤! 이게 뭐야? 밤! 자! 호스트 같은 데 가면 아침에 이렇게 쫙 뜨란 게 물! 아침에? 한강! 물! 물! 어! 패스! 패스! 자! 이거! 꽃은 꽃인데 꽃 말고 장미꽃에 이거 꽃 많이 갖다 주잖아 가시! 가시 말고 이거 어렵다, 이거 어렵다 가시! 가시! 어? 장미꽃 때 흰 거 많이 주잖아 패스! 패스! 안개꽃! 자! 거기서 하나 빼! 맥기테크 빼! 안! 좋아쓰! 맥기테크 빼! 패! 좋아쓰! 아니! 아니! 세 글자 중에 야! 뭐야? 게임 환버! 게임 환버! 뭐야? 게임 환버! 안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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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! 아니! 끝에 건 매라 그랬더니 안! 아니! 현미 선생님! 봄! 안개!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우리 지금 동생들이 현미 선생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? 총 6문제 성공! 총 6문제 성공! 다시 한 번 택시! 밤새납니다! 오! 힋! 감사합니다.